지금 가는 곳이 렌봉 안에서 제일 기대됐던 곳이에요. 어디예요? 어디로 가나요? 데빌티요? 데빌티요? 딱 파도같이 눈에 악마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기 진짜 서퍼들은 진짜 좋아하겠네요. 그러니까요. 파도가 너무 좋으니까 저 바다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이온 음료가 있어요. 그렇다. 맞아. 그래. 바다색이 정말 인상적이에요.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왜 난리 났어요? 가오리인가 보다! 돌고래! 돌고래! 진짜 럭키다. 어떻게 딱 걸리는데? 감사합니다. 돌고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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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재밌게 여행을 했는데 여행의 마무리는 뭡니까? 먹방! 먹는 거죠? 타이팬트리라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 선셋을 보면서 바다 뷰 전방인 레스토랑이 갑니다. 헬로우! 헬로우! 먹방! 야! 느낌있다 또 이 식당을 나는 저렇게 현지 느낌하는 레스토랑 좋아해. 여기도 좋아 이렇게 딱 위에 보이니까 바로 옆에 이 선셋 뷰 와 진짜 너무 멋있다. 와 너무 멋있다. 너야? 야 노이또 먹어줘야지. 발리 왔으면. 8,300원. 8,300원? 8,800원? 메이드 인 발리! 인도네시아 것도 아니고 발리 맥주. 발리 맥주가 있네요 또. 그러네요. 발리 맥주 캠 색깔 봐요. 바닷가 색깔이다. 오 그렇다? 그렇네요. 이야. 와 진짜 더럽다. 예쁘다. 뭐야? 뭐야? 볶음밥. 아 볶음밥. 아 볶음밥. 아 볶음밥은 무조건이죠? 아 볶음밥이죠?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사태 맛있어. 사태 맛있어. 발리의 사태 맛있어. 어 너무 맛있겠다. 어떡하지? 짜잔. 너 발리 맥주. 야. 식전에 맥주한테 딱 걸까? 꼴깍 해야지. 아우. 이렇게 휴양지 가서 맥주 먹는 게 언제냐 진짜. 와. 뭐야. 진짜 맛있다. 약간 감귤. 약간 그 푸릇한 향이 느껴지는데. 귤 향 난다. 발리를 다 담아놓은 느낌. 어우 발리의 맛. 어 표현 좋네. 어 표현. 선셋 어디 갔네. 저버려. 해줬어. 비가 좀 아까 내리더니 구름이 다 가려버렸어요. 너무 너무 좋다. 분위기 봐. 하늘이 핑크색이야. 와. 저거 좀 파스텔이다. 밥 사봅시다.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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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시하다 진짜. 음. 매콤해. 그리고 약간 그 코코넛 오일을 썼는데. 나도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. 아 코코넛 오일. 약간 코코넛 향과 약간 오일리함이 있어요. 그래서. 맛있어. 맛있어. 원래 볶음밥 좀 기름져야 맛있는 거야. 발리는 음식 다 맛있었던 거 같아. 진짜. 맛없는 거가 없었어. 발리 음식 불패. 자 커리 와. 음식은 발리. 이걸로 커리. 저걸 안 먹어봤네. 음. 우와. 빈틈이 없어 맛에. 여러분 맛에 빈틈이 없는 맛 뭔지 아세요? 빈틈 없이 입안에서 채워진 그 느낌 있죠? 그게 카레에 있다. 맛있네. 맛있다. 아주 맛있다. 이 집 잘한다. 이 집 잘한다. 이 집 잘한다. 아 이 집 잘하네. 아 이 집 잘하네. 이 집 잘한다 야. 아. 근데 너무 이 하루가 너무 금 같다. 그러니까. 아니 이 아침에 딱 이 뷰가 너무 멋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 집. 우리 집 나온다 우리 집. 어?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가오리 봐야지 가오리 봐야지 우리가 자꾸 썸네일을 잊어 자꾸 잊어 집중하다 보니까 가오리 보러 간다 가오리 스노우컬링 전에 가오리 아니에요? 아 가오리 이 램봉한 스노우컬링 그렇게 예쁘다던데 두 명 조끼 있나? 라이프가드 헤브? 라이프 자켓 라이프 자켓 라이프 나 저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다 나랑 딱 맞아 딱 맞아 10분 정도 더 가요 그냥 이게 힐링이에요 저기 배들이 엄청 많은 걸 보니까 아마 오늘 가오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가이드님이 그러시네요 만타베이 만타베이 우와 오! 가오리 있다?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태워주겠는데? 실제로 오늘 볼 수 있을까요? 매달려 매달려 가오리 볼 수 있을까? 있을까? 물 깨끗한 거 봐 자리 한 girls 진짜 크다 진짜 크다 ул Wizard 특군데 엄청 spends 확elve군 하하 oni 그런데 immun Congrats 양식 가을이 아니잖아! 엄청 커요! 양식 아니에요, 양식 아닙니다. 저 렘보왕이 가을이 물가기가 있잖아. 우와... 터냈어, 가을이 터냈어. 수족관 아니면 우리가 못 볼 거야. 일로 온다, 일로 온다, 일로 온다! 네 여러분,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? 너무요! 너무 재밌어! 아쉬워! 꼭 오셔서 힐링 한 번 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, 안녕! 둘이 정말 재밌게 논다. 진짜 친친 아닙니까, 저게. 친친 바이브. 감사해요! 땡큐! 이야, 너무 좋다. 너무 재밌어, 너무 재밌어. 실망시키지 않아, 역시.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. 지금 이 발리투가 역대급이에요, 역대급. 나는 발리를 몇 번에 갔어요, 아가씨 때부터 쭉. 근데 오늘 나온 데 한 번도 못 가봤어. 그럼 이게 다시 갈 줄이야. 다시 갈 줄은 늘 갱신이에요. 근데 항상 여행 상품에는 진바라는 옷은 항상 나와 있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. 그게 다시 갈 줄이야. 다시 갈 줄이야. 즐거운 상상 채널S. 즐거운 상상 채널S. 종일 날씨가 지금 구입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침하시라고 했는준다고,